이거 먹을래요? 뭔데요? 오디 오디면... 똥? 그렇죠. 뽕나무 열매죠. 여자들 건강에 좋대요. 얼만데요? 파는 거 아니고요. 그냥 드리는 겁니다. 아니 왜 그냥... 신박하긴 하네요. 네? 살다살다 뽕나무 열매로 작업 거는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. 그치만... 확실히 할게요. 저 그냥 오디를 받는 거야. 그쪽 마음을 받는 게 아니고. 나무 그릇 밖에 뒀다 준 거야? 뭐가 이렇게 많아! 용송이가 용송이! 오디 닦다고 갖다 주더라. 더 필요한 말하래. 너무 많이 닦아갖고 처치곤란이라면서? 집저 집 너나 주고 댕기더라고.